우울증이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진짜 왜 이러지 저는 청소년기에 양극성 전동장애 즉 조울증이 발현되었지만 저는 제 병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 시딱 들어오려고 했는데 꼭 치료하고 싶습니까? 겁나 웃겨 개강 축하해요 내가 엄청 쓰레기 같애 그것도 누가 술 처먹고 토한 음식물 쓰레기 내가 제대로 사랑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거냐고 도대체 왜 넌 너를 사랑해? 미안하다 봐봐 깨진 맥주병 빛깔이잖아 얼마나 오래 파도를 맞아야 이렇게 되나?